소중한 피부를 지켜줄 저자극 미용비누, 오색황토 반료 한방비누입니다. 오색황토 안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예부터 피부 미용, 민간요법에 귀하게 쓰였다는데요. 청정지역 고성에서 채취한 오색황토로 비누 안에 홍삼, 인삼, 솔잎 300초 등 29종의 한방성분과 맥반석을 함께 넣었는데요. 발효 한방비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세안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은 물론 노폐물을 싹 깨끗하게 제거해준다는 겁니다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따뜻한 물로 세안한 후에 비누의 거품을 충분히 내서 얼굴에 꼼꼼하게 문질러주고 미연수로 깨끗이 헹궈주면 되는 건데요. 피부를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오색황토 발효 한방비누 지금 홈앤쇼핑에서 주문하면 총 6박스의 미니 비누 세트, 비누 거품만까지 함께 보내드리니까요.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직접 발효 한방비누의 산뜻함을 경험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